왜 그래요? 이방 손님이야. 넌 보면 미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문이 열리면 바로 뛰쳐나가. 가. 손님. 손님은 절대 그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귀찮게 깨운 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편히 쉬시죠. 향냄새 덕분에 귀기가 벌창을 하셨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롱 안에 처박혀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인간을 보면 그렇게 승질이 나나. 다시 나가서 화풀이하고 싶어? 손님이시니까 억지로 처박진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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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만호 씨. 구찬성. 구찬성. 개수짝 부리지 마시죠. 우리 구찬성이가 얼마나 쫄본대. 아무리 아무리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찬성? 장만호 씨. 우주 замеч zul inscre. 아멘. 멜만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